그러니까 19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소위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한국사회의 지적 흐름 같은 부분을 상당 부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태에서도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의 좌익들과 좌파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이를 꿈꿨던 겁니다. 한국의 좌익과 좌파들은 항상 세계사 조류에 여러분들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식을 수입할 때 정보를 수입할 때 시차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차고 넘쳤던가 합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마렵도 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제국주의가 여러분들 시대를 풍미하고 있을 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격리된 그런 언둔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관통하는 사실을 바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휴증이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분 김시 왕조라는 것이 이시 왕조를 이은 것하고 무엇을 다를 바가 있으면 똑같은 거죠. 조선 왕조하고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흔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한에서는 그걸 또 뭡니까? 그런 사상에 경조된 자들이 부정성을 통해서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거의 뭡니까? 성사시킬 뻔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한 거 있죠. 87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 나이가 20대 말이 없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 당시를 정언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를 꿈꾸면 어떻게 하냐? 1980년대 이미 다 시즌이 끝났는데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을.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학적 발견물을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죠? 사실을 존중해야 그래야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체고 번영을 위해서는 너무나 뭡니까? 필수적인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조국 씨입니다. 이것이 아마 1993년 정도 기사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국가보안법 구속 뒤에 집행유예를 풀렸난 조국.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울산대학교 교수였을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는 나의 사상은 유죄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 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정신에 따르면 나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2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울산대 조국 29세 교수는 단호하게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93년 무렵에 여러분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겁니다.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이게 지금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에서 기사를 봤는데 아마 이제 우리 사상 그 당시에 좌파의 아주 핵심부들이 공유했던 노동해방혁명이론과 사상 논쟁 전문 묵허인 우리 사상 창가노예 그런 가명으로 그를 기구한 사람이 조국 씨였던 바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우 편향 류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조국 씨가 그를 기구한 겁니다. 29세 1990년대 초반 91년 2년 3년 정도겠죠. 그때 사회주의를 꿈꿨던 겁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 제 나이가 31, 32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나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조직활동의 관여한 자가 조국이란 겁니다. 미래한국의 난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5월 10일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 단순한 학술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반국가 단체인 산호명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의 이적단체라고 반지했다. 이 법무부 장관을 지른 조국이 활동한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은 반국가 단체인 산호명의 직속기관이다. 이 단체가 뭘 했느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은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정의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행명적 반국에 의해서 반동적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줬을 땐 단체다. 여러분 이 일이 1991년 1992년 이 무렵에 조국 씨가 관여한 소위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활동이 뭘 지향했는지. 1991년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잡지가 여러분 1991년에 나왔으니까 제 나이가 31살 때입니다. 1991년도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활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관여해서 아주 긴 장문에 그런 소위 거를 기구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조국 씨였던 겁니다. 피고인 조국은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정의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여 혁명적 방부에 의해서 반동적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산호명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를 확인하고서도 반국가 단체인 산호명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에서 사회과학원에 가입하고 산호명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 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산호명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미를 제작 판매했다. 여러분 이것을 1991년도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조국 씨였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남한 사회과학연구원은 단순한 조국 씨 활동한 사회과학연구원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독점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 주도에 사회주의 국가를 주장하는 정치적 단제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소와는 터로 용납되지 않은 가시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사망소정에 반국가 단체를 일으켜야 할 목적으로 소위 이적단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게 조직한 것, 가입한 겁니다. 우리 사상 제1호에 게재된 조국의 글 피디알론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은 200자 원거제 300장 분량의 대작이다. 이 글은 산호명의 관점론에서 같은 막스 레닝기의 피디알론을 비판한 사상투쟁의 글이다. 당시 피디알파의 이창희와 사상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좌익운동권에서의 유명한 글이다. 여러분 이것이 19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나이가 31살이고 제가 연구소 생활 4년을 했을 때입니다. 91년이면 완전히 뭡니까? 소련이 몰락하고 그냥 세상이 다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들이 뭘 했습니까?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좌파의 연구직권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묵과한다. 그냥 넘어가겠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활동을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또 경미한 그런 죄를 묻는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를 반란을 해 가지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세력에게 대해서도 그냥 은폐하고 동조하고 침묵하는 세력들이 그냥 지금도 만년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이런 거를 1991년도에 사회주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좌익들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있는 바보 청취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다섯 번이나 범해 가지고 뭘 지향했습니까? 좌파 연구직권을 꿈꿨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반사실과 반각이라는 게 얼마나 겁나는지 그러면서 애들은 다 어디를 보냈습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이유배반적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도 뭡니까? 남한의 1991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